10분 후 도움드로 켜놓을게요 왼쪽 차례를 이용하세요 이쪽 명령을 좀 그려도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완전 피크 시간에 왔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여기 가서 내드리고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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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행이야 내가 자막제공자 아 이런 길 알려주지마 제발 반대편에서 오 차 오면 어떡해 에이 큰일 났어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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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길을 두고 왜 일로 알려주냐고 오오오 와 망했다 와 흐흫 뒤에 차 오는데 조각 반대 아 진짜 야채대니까 의전하세요 아 이상한 길 알려줬어 아 이 씨 이 씨 지금 최소한을 다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서행이라고 하니까 천천히 가르쳐줘요 오른쪽 허브에 주의하세요 아 나 진짜 약 300m 안 무회전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이리와요. 이리와요. 저 때문에 밀려요. 저 때문에 밀려요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약 1km. 잘 손하세요. 천천히 가래요. 아는 길이잖아. 가속 방지탁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이어서 우회전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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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자느리아 어려워. 어떻게 해? давай 춤. 어떻게 해 춤같은 beetje. 아들 속아려. 왜 이렇게 해. 이만큼 돌아 이만큼 돌아 자자자 까고있어요 이만큼 끝도 못갔어 야 죄송해요 잘생긴 잘생긴 짐건 아무도 안생겼어 잘생긴 잘생겼어 3. 3. 4. 5. 5. 5. 5. 5. 6. 7. 7. 8. 9. 10. 10. 11. 11. 11. 시속 90km 단속을 해듭니다. 약 2km 좌회전하세요. 어, 차가워. 죄송해요. 비보원은 어려운 거요. 시속 있습니다. 관계가 오랫돈의 경기, 와 햇빛 어우 장난 아니야 쫓아 봅시다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6km 왼쪽 지하차대로 진입하세요 모짜렐라 구조렐라 바삭 두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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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